한국 미역국을 한번 끓여 보도록 할게요 비비고 그리고 햇반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 동안 그리고 햇반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햇반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 햇반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 햇반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 햇반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 햇반 뜯어서 레인지에 넣어주세요 rapidly 물에 넣어주세요 물 주 прaf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